호텔 방에 배정을 받았습니다. 여기 7층으로 올라왔는데 이 안에 내부를 좀 구경하겠습니다. 여기 우선 화장실부터 한번 볼까요? 네, 화장실은 비교적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불을 좀 켜볼게요. 바닥은 다다미로 되어 있습니다. 다다미 방이네요. 이렇게 해서 아주 정갈하게 되어 있고 큰 창문에는 바깥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내부 장식도 아주 구풍적으로 했습니다. 한번 여기 또 옷장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일본 사람들이 입는 잠옷 같습니다. 천상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.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죠? 이상 오늘 숙소에 방을 스케치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